자 자 우리 먼츠의 소울 불가인 슬 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스텐 1.98 뜨거 뜨거합니다 버닝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심볼이 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2인피를 달고 가야 되나 대충 가자 1인 파티를 제가 가볼까요 아 생각난김에 길드 스킬 넘었을까 올라가 어 잠깐만 파인드를 거여서 릴프로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깰 것 같습니까 폭스리 이거 찍히면 죽나요 아 이거 죽는군 아 이거 죽는군 어 2인피를 눌렀는데 어 2인피를 눌렀는데 설마 데이크 아웃 칼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혹시 먼츠가 데카홀할 가능성 있습니까 혹시 먼지가 데카홀 할 가능성 있습니까 혹시 먼지가 데카홀 할 가능성 있습니까 아 이게 뭔가 더블 점프를 하다봐서 개 어색해 죽겠다 더블 점프 캐릭터를 하다봐서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손이 어색해 죽겠다 아 25분 걸린다고 에이 그 전에 끝났을 때 12% 깎잖아 오버러드맛아서 좀 켜져있습니다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샷 진짜 무섭다 딱 2층에만 고정시키는 센스 어? 이런 개실수로 내버려 곧 곧 흠 아니 왜 스킬이 안나갔어? 아 이거 글 써버렸네 리프는 리 15% 그냥 바로 그가죠? 아니 애매하다 캐릭터가 근데 좀 어정쩡하네 그때 평듈 캐릭터인가 봐 골드 평듈 캐릭터인가요 혹시? 이렇게 어정쩡하네 아 애매하다 여기서 딜을 넣을게요 아주 그러네 아 아래에다 깔아 넣어야 되는구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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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인드 못쓰는거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분이면 깨긴 깨겠는데 근데 바인드 언제 쓰죠 타이밍을 잃어가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발견해야겠는데 아 2인피가 애매하다 자꾸 애매한 타이밍이 자꾸 끝나네 이것이 바로 2인피 관리라는 건가 영서 많이 아 여기 버닝서버로 제가 2인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 1인피가 애매한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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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의전도래요. 아, 이걸 위로 올라가네. 아, 이거 위로 올라가네. 위로 올라가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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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 뭐 깨라니? 누가봐도 깼는데? 누가봐도 깼잖아 아.. 누가봐도 깼는데? 뭐 깨라니? 깨끗이 무서워 아래에 빠르게 설치하자 되게 좋아보이네 ㅇㅇ 유압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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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.. 으.. 아.. 아 아.. 으.. 으... 으.. 어? 다행이다 근데 노멀에서는 수트만 거나요? 이너들이 칭크가 스턴을 안건하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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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됐다 그 슬픈 도루룩 기기 때문에 아, 걸기 거는구나. 나 안 거는 줄 알았네. 오오오오! 아, 박스. 아우 20분으로 안 끝나겠는데 한 30분 해야겠는데 나도 2인피 없는데 네네 아우 어떻게 미션을 하자고 클라임은 홀수인데 어필이 없으니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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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이 셔프 으으으으으으으으 완전 터뜨려야돼 어이구 아 안보여 아니 근데 불도 왜이렇게 안보이냐 캐릭터가? 왜이렇게 안보이냐 왜이렇게 안보이냐 터뜨려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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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이런 핑거 슬라임 아하 빡세네 왜 안돼 임피가 또 없나 보죠? 아 버닝썩 불도그의 아쉬움인가 이게 임피의 아쉬움에 좀 남네 사실 본섭이면 무한 임피도 하고 더 쎄졌겠지 아숨.. 아숨다 박스 여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우 아우 시어뜨네 히힣 이 과정은 이 과정을 잘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은 불과의 안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은 이를 사이로는 그녀를 얻는 것입니다. 그 과정은 면을 띄는 것입니다. 그 과정은 그 과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은 이 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이 복도 이루완 히힛 한 30분 했네 미쳤대 아 본선 메소트레이드 아 그럼요 좋죠 좋죠 우옷 편하신데 메소트레이드 환영합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던 때로 아 리 23만 걸리는구나 아 리 13만 걸렸어 미쳤다 설마 가일링 뜨나요? 제 캐릭터 그냥 아예 끼고 잡는 보스였나요? 미쳤다 가일링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